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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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뭐라고? 고향아, 나와봐. 우리랑 같이 놀자. 이상하다. 오늘은 사진 안 찍어? 핸드폰이랑 잠시라도 떨어지면 제일 불안해하는 네가? 그래? 뭐 숨기는 건 없고? 그 쇼핑몰... 그 쇼핑몰 사장이라는 사람한테는... 그 이후로 연락 없고? 만약 연락 오면 꼭 이야기해줘야 해. 목말라? 카페는 닫았을 거고... 근처에 편의점이... 악... 연구... 마지막... 경고야... 하... 와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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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게 생각나는 장면? 그, 그게 아 아 그런 날이 있었어 이쪽으로 와 불안 불안 했어 그랬어 그럼 다행이네 다행이네 학창시절에 좋은 기억 하나쯤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이쪽으로 또 찐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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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 주려고 으 으 4 으 으 으 으 으 으 다행히 집 근처이니까 내가 신발 가지고 올게 여기서 잠깐 기다려줄 수 있어 금방 가지고 올게 지금부터 내가 마법을 걸어줄게 마법 지금부터 네 모습은 나만 볼 수 있어 그러니깐 이제 안심하고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줘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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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